조계종 총무원장 복지특별보좌관에 서울도선사 주지 태원스님이 임명됐습니다. 총무원장 원행스님은 어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태원스님에게 복지특보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. 원행스님은 임명장 수여 후 복지시설과 학교 운영을 비롯한 큰 사찰 소임을 살면서 노고가 많음에도 특보를 맡아줘 고맙다며 종단과 불교 발전을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. 태원스님은 법장사, 보문사, 봉황사 주지 등을 역임했고 총무원기획국장과 호계원 사무처장, 총무원호법부장 등 종단 요직을 두루 거쳤습니다.